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 사무실이라서 말을 크게 못해요 조용히 해야 해 여긴 사무실이거든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용 안녕 잘 지냈어요 ASMR하는 것 같아 저도 저도 보고 싶어요 안녕 다들 밥 먹었어요?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? 얼마만에 하는거지?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잘 안나네 면방에서 보고싶다 면방에서 보고싶다 저도 음악방송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하고 지내요? 다들 잘 지내요? 다들 매직키드 마술이? 알종원 매직키드 마술이 모르는 사람 있나? 모르는 사람 있겠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 방에서 하고있는데 밖에서 회사 직원분들 계셔가지고 말을 크게 못해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요즘 날씨가 지금 장마라서 오산 꼭 챙기고 다니세요 오산 꼭 챙기고 다니세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니까 헤엑 뭐래 왜 그러는데 네 머리도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? 머리가 자라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또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그치 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시리얼 먹고 과자 좀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긴 머리가 더 나아요? 아 긴 머리? 머리 염색도 해야되는데 까맣게 할까? 까맣고 너무 지금도 까맣고 지금도 까맣고 아 안녕 떡볶이 영상 보고 왔어요? 많이 늘었죠? 요리 좀 늘지 않았어? 언제야 난... 나는 요리 많이 늘었어 목소리 안 들려요? 너무 작게 말하나? 너무 작아요? 소리가? 왜 혜준오빠라 그래? 닮았어?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다들 조심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요즘 잘 들려?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오랜만에 켰으니까 이거 한번 할까? 세상에 이거 뭐야? 나 어떻게 이렇게 됐어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서워 더 무서워졌어 이 필터 좋은데? 약간 옛날 느낌 나와? 그치?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 무서워 진짜 다양한 엄청 많이 생겼구나 이게 뭐야 어? 뭘 누르려는데? 아 어? 어떤 뭔지 모르겠어 어? 이건 렌즈로 꼈어 컬러 렌즈 꼈어 이거 컬러 렌즈 꼈어 근데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눈 동작을 인식해? 이 색깔 이쁜데? 렌즈 색깔? 응? 응? 이 색깔 이쁜데? 이거 봐봐 많이 생겼어 이거 봐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? 난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거 어때? 이렇게 하고 갈까? 블링블링하잖아 계속 반짝반짝한데? 난 이거 좋아 아니야?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치? 이걸로 할까? 그래 그래 오랜만에 렌즈 좀 제대로 양쪽도 껴보자 어때요? 이거 되게 잘 껴졌네 신기하다 여기 여기 계속 비가 왔다가 지금 그쳤어요 필터 다 빼줘? 필터 안 쓰면 지금 너무 이거 봐 갑자기 너무 생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씩어내? 뭐야? 이상해 뭐야 뭐야 손이 왜 이래? 어우 무서워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출근해가지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켜봤어 또 재밌는 거 뭐 없나? 안녕 안녕 잠깐만 잠깐만 진짜 다른 거 한 번만 해보자 이거는 옛날 거라 알지? 알지? 오잉? 오잉? 죽은 게가 생겼어 이거 봐 이 그 안에서 세 Islam 사랑하는 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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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들려?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지금도? 나 혼잣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? 이거 필터 바꿀 때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몰랐어. 죄송해요 안 바꿀게 이제 무섭네.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다. 그치? 몰랐어. 재미있네. 알겠다. 이제 들리잖아 그치? 이제 필터 안 바꿀게요. 아 이거 어디 세워둘 수 있으면 좋은데 안목도 커서 세워둘 데 없나 보네. 어떻게 해야 될까? 했다가 핸드폰 떨어뜨릴 것 같은데? 아직 생각도 없나? 이거 되려나? 이거 세워두면 될까? 너무 멀어? 떨어질 것 같아? 오늘 저녁? 음..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먹지? 뭐 먹을 거예요? 나 같은 거 먹을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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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옷에 세워줄 때 없나? 나아져서 어디서 택배볼래? 여기 세워줄까? 절대 안 돼, 불가능해 여기? 돼? 안 돼, 안 돼, 떨어져 들고 있을게요 신청 맨남 마라탕? 마라탕 집에서 해먹으라고, 나? 빨리 가서 나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리고 보고 와요 떡볶이 하는 것도 그렇게 쩔쩔맸던 말이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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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집에 시리얼 있는 거 먹지 뭐 시리얼 맛있잖아 배달? 배달? 혼자 마리아탕 시켜먹으면 좀 다 너무 남기는 게 많지 않을까? 그쵸? 너무 억걸 것 같은데 그래 넌 도전해볼 수 사무실이에요 초보가 늘기 쉬워요? 맞아 초보가 초비랬다 초보가 배우면 빨라 원래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 빨리 배우지 마라탕 1인 1인 뭐야 육동이 육동아 육동이 뭐해? 머리 머리를 묶고 있다 풀려면 이렇게 짤보게 나와 이렇게 잘라볼까 머리 쇼커트 해보고 싶은데 누가 합성으로 나 쇼커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어울리면 잘르게 절대 안 된다고 안 잘라줬어 후회한다고 후회하겠지? 잘라놓으면 요즘 또 앞머리 자르고 싶은 아주 뿜뿜해 머리를 조금만 잘라서 한 이만큼 자르면 어떨까? 이렇게 너무 짧아? 이렇게 어때? 요즘 집에서 요즘 집에서 이걸 내가 잘라볼까 생각 중이야 얘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앞머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까? 그러다가 또 이제 가서 한다는 거지 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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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파마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파마하면 뭐냐 그거 해그리드? 해그리드라고 놀릴 거잖아 그치? 그치? 머릿결 안 좋쥬 머릿결 심각하죠 지금 근데 많이 나졌어 그때 파마했을 때 보다 아 파마 한번 하고 싶다 파마 얘기 들으니까 단발? 어디? 이 기장으로? 한번 볼래? 다음 작품 할 때 파마 이거 단발로 할까봐요 응? 딱 이 정도 기장으로 어때? 이게 딱 중단발인가? 이게 그치? 그런 거 같아 지금 애매하게 지금 올해 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 정도 기장 어때? 그래서 좀 뭔가 변화를 자꾸 주고 싶은가 봐 좋은 시각은 카메라가 날씨가 default 앞머리도 자르고 싶던데 이제 점점 팔이 아파오는데? 방법이 없을까? 어디 둘 데가 없을까? 뭐가 이렇게 없지? 다인이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영상 잠깐 이거 좀 올려볼까? 세원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면 여기 밖에 안 되는데? 이 밑에다가 어때? 너무 웃었지? 안 되는데?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? 이걸 내가 옆으로 돌리면 여러분도 옆으로 봐야 되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치 내가 돌리면 여러분도 옆으로 봐야 되잖아 어떻게 해 목 돌아가요? 알았어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Long time no see 진짜 오랜만에 켰죠 맞아 맞아 이게 정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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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발이 쌀쌀해선 오늘은 오랜만에 셔츠가 입었어요 춥지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? 그리고 내가 잠깐만 정신을 딴 듯 하렸더니 1분간 심무흡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래요 나 요즘 애플워치랑 시리랑 놀아요 어? 저게 무슨 말이야? 여기 조명 되게 좋지? 조명 협찬 받았어 지금 잠깐 사무실에서 빌렸어 내가 아까 그걸로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? 그래서 다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켤 때는 차 안에서 그걸 했었어요 우리 오빠랑 같이 카노를 했었어 카노 차 안에서 다음에는 카노를 할 때 오빠랑 카노를 할 때 라이브를 한 번 켤게요 그 되게 재밌었어 그때도 켤까 했었는데 둘 다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이 땅 벌써 밖에 가 나 이미 어두워졌어 친오빠랑 그렇게 친할 수 있죠? 그러게요 다른 남매들 보면 근데 우리도 많이 싸워 많이 싸워 많이 싸우는데 또 친할땐 엄청 친해 오빠가 착해서 우리 오빠가 착해가지고 아 코노 말고 카노 지금은 노래방이나 이렇게 밖에 사람들 많은데 카메라를 외워맞아 난 아직은 그래서 차에서 둘이 이렇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물론 놀았지 재밌더라고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졌어 다들 오늘 저녁 맛있는거 먹고 비오니까 우산 꼭 챙기고 몸단속 잘하구요 나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나도 이제 퇴근해야지 여러분 왜 Shawshank 저기요 well